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 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쁨의 인사, 기쁨의 헌혈 또 기쁨의 저도 까먹었습니다 네 기쁨의 청소, 기쁨의 식탁일까지 정성을 다해서 참여한 우리 모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각 교회가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지역을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 강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쇼핑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층부터 6층까지는 옷을 파는 패션몰이고 교회는 11층과 1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될 때 상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많이 물리는 그 교회를 혹시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쇼핑몰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강구하였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옷을 좀 팔아줍시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정하였는데 절대 옷값은 깎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쇼핑몰의 옷 가게는 주로 젊은이를 대상하는 옷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장년층과 노년층 교우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곳을 섬긴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교회는 상인들을 위해서 패션쇼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키가 크고 준수한 애물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서 모델 교육을 시키고 또 연예인들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앞에 있는 야외 무대를 만들고 그곳에서 패션쇼를 열게 되었는데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랑과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긴 권혁비 목사님은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사명을 아주 의미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창문을 닦는 사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잘 보여주게 해서 세상의 창문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닦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먼지가 잔뜩 끼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창문을 잘 닦게 되면 이제 방 안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창문을 닦는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문을 닦는 일에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또 교회가 이제 창문을 닦을 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창문을 닦는 일이죠 교회가 창문을 닦을 때 사랑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쁨의 50일이 이 지역 사이에서 창문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창문을 닦아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날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 강림절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은 성령 강림절 이전에 사람들은 교회 존재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은 교회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신을 세상을 바꾸는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변두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놀라운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아주 역전하는 반전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주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경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라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라 땅 끝까지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잇고 사마라 지역에서 행한 놀라운 복음 증인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사마라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의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라 성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다 잊을 수 있는 큰 기쁨이 그도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러한 큰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빌립처럼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서 큰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빌립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빌립의 삶에서 성령회를 누렸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빌립은 교회가 만난 핍박이나 박해를 복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려 성에 가게 된 것은 에루살렘 교회가 사마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이제 잘 준비한 다음에 그를 사마려 성의 첫 성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려 가기 전에 에루살렘 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되자 사단이 역사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일곱 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대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대반은 탁월한 복음의 변진가였습니다 그는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탁월하게 잘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공회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전, 율법, 제사의 무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전, 또 율법, 제사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세대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국 당국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괴를 더 심하게 박해하겠구나 그래서 그레이시를 말려버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사올을 임명하였습니다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올이 괴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는 그러한 동사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숙대바로 만들어 갔던 그러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처럼 날뛰면서 보기를 박해하는 사올로 인해서 괴는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당국이 이렇게 박해하였던 스튜뱅과 같은 헬라를 고수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박해하의 비팍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것을 보금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사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많은 사람들이 비팍을 내서 사방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따르죠 세상이 보금이 잘 전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것 보금이 왕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국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만나고 그리고 애국의 바로의 군대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라 늘 있던 곳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고 보금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려 하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보금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성령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보금을 잘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교회를 위협하는 위기가 변하여서 보금을 전하는 기회로 새롭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빌립보에서 보금을 전할 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빌리포 지역에서 보금을 전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정이 너무나 불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여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는데 사단이 역사에서 이 여정의 주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비난하고 결국은 강가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정을 고쳐줘서 사업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큰 매를 맞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깊은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이런 낭패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칭찬은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떨어졌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엉망스럽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깊은 감옥에서도 엉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이 깊은 감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서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되었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찾아가서 보금을 전하고 주문을 믿게 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을 교회가 된 감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움 안 났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감옥이 변화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의 자리에서 보금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빌립은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최초로 보금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사마리아 성교는 어떠했을까요? 결코 쉬운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휘되지 않은 아픈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 집안은 국가의 큰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군고를 만드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가운데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감정의 원이 깊어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은 반기를 들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식화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성전을 주고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5경은 이 모세 5경만 인정하는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가운데 주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의 사람들과 아수로 사람들을 서로 섞이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이랄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또한 차별하였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해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를 보게 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증오와 혐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이러한 혐오 또 증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이러한 혐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법문 5절은 빌립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이 빌립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고자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저자세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선자 요나가 니네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찾아왔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충풍 병장들과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기쁨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전교행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충실고등학교 교목이신 조성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본인이 제주도 대안학교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 대안학교는 무척 성교하기가 어려운 학교였다고 합니다 미션스쿨이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들이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성현 목사님 이전에 사역했던 목사님도 학원 사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단단히 준비하고 와서 사역을 하였지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첫 한 달간 매우 어려운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변화해서 찬양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외지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또 재능을 기부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약원사역의 성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성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주의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기쁨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셋째 빌립은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 9전에 나온 시몬은 위대한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보통 마술사가 아닙니다 단지 마술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준의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아주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연령과 신분 고아를 망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화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마술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유력인사인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이 전하는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또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신문학이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에 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봐서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각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시몬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흥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만 돈을 더에게 줄 테니 나도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회귀하고 나오니 성령의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마술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군복하는 그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성교의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뢰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천사와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날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여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기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여인이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일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숭실돼서 학생들이 교양 필수 과목인 기독교를 가르칠 때의 일이죠 학생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였습니다 한 반의 크리스찬들이 5%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필수 교양 과목인 기독교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만은 마음 문을 닫고 들어오죠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존중해야지 해서 학생들 이름을 출석으로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고 학생들 이름 뒤에 림자를 집혀서 제가 부렸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출석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놀라운 이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하나였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하나님 그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가 막히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밀시간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요 또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를 때 모두가 기뻐하면서 또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수업 시간에 오하나 양을 보내주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수업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된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주문 기쁨의 50일을 마치고 성령 강민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큰 기쁨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이 지역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기쁨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더 큰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